영상을 찍고 있는 지국이 36주 하고도 5일 차예요. 출산 예정일이 3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신 개월수로 치면 10개월 차거든요. 그래서 지난 10개월 동안 제 몸과 마음 그리고 제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4주차에 임신이 되고 나서 아랫배가 콕콕콕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졸리고 노골노골하고 5주차가 됐을 때는 임신 기간 내내 오른쪽 등이 아파서 고민이 많았는데 막달인 지금은 괜찮고요. 이제 2개월 차였던 12월 그리고 3개월 차였던 올해 1월에는 출판업을 새로 시작하고 심간을 내고 그래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시기였는데 임신 호르몬 때문인지 좀 우울하기도 하고 별거 아닌데 막 눈물도 막 나고 이 헛부욕질 있던 증세가 있었어요. 제 주변에 진짜 심한 분들도 있는데 저는 다행히 헛부욕질만 좀 하는 그리고 입맛이 많이 없어서 오히려 그때 2개월 3개월 차에 살이 빠졌었고요. 제가 처음에는 절반 유산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병원을 다니면서 유산방지주사, 프로게스테론을 뚜약을 했었고 다행히 10주차부터 안전기후에 들어서서 15주차였던 2월 초에 밤으로 태교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너무 그때 겨울동안 너무 우울하고 답답했었거든요. 그래서 태교여행을 가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4개월부터 몸에서 커피를 거부했어요. 제가 이미 디카페인 커피만 마시고 있었은데도 공부하고 마시면 막 헛부욕질 나와서 커피뿐만 아니라 너무 단 거 이런 거 먹으면 막 헛부욕질해요. 또 이상하게도 우유를 제가 그렇게 원래 막 좋아하지 않았는데 임신하고 나서 우유를 많이 마시게 됐어요. 우리 아이가 우유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싼 티켓이 나와서 5개월차에 키나와로 태교여행을 갔다 왔는데 일반 청바지 같은 걸 입었을 때 배 부분이 답답해서 안되겠다 싶어서 임부복을 그때부터 주문하고 시작했고 성모요가, 마사지를 시작했죠. 그래서 5개월차에는 특별히 힘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호욕질도 좀 많이 사라졌고 그리고 그때부터 패동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6개월차에는 이제 올해 4월 그때 유튜브 구독자가 늘고 조회수가 늘어나면서 커플도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멘탈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명상, 명상을 했고 4월 20일에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책 2번 재출간이 됐습니다. 5월이 되니까 그전에는 헐렁한 옷을 입으면 그래도 좀 임산부 티가 안 났는데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는 단계?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오른쪽 등이랑 왼쪽 골반이 너무 아팠어요. 특히 이제 자궁이 커지면 위가 이제 다른 장기들이 눌리거든요. 대표적으로 관광이 처음부터 눌려서 화장실을 자중하게 됐는데 이제 위도 눌리니까 등이 아프고 이상하게 7, 8개월 차부터 헛구역지를 다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배가 나온 상태로 콘서트도 했고 열심히 책 관련된 일을 했고요. 6월 초, 그러니까 31주 차에 마지막으로 태교 여행을 제주도로 가서 만삭사진에 찍었습니다. 도리원 연계돼서 문자로 해주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찍었고요. 8개월, 9개월 때부터 수시로 잠이 쏟아졌던 것 같아요. 막 그리고 늦골이 벌어져요, 늦골. 명치가 답답하고 심장까지 압박을 하니까 숨이 찬데 답답하더라고요. 점점 발목, 다리가 막 엄청나게 붓고 다리에 쥐가 나서 자다가 일어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임산부 압박 스타킹 같은 걸 해야 돼요. 혈액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누가 봐도 배가 많지 않고 보건소에서 출산, 육아 관련한 수업도 듣고 출산용품 준비도 하고 유튜브로 여러 다양한 육아 영상 맡은 것도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 그러니까 마지막 달이죠. 출산을 5주 앞둔 상태에서 베이비 샤워를 했고요. 지인들 모아서. 그리고 이제는 잠이 수시로 쏟아집니다. 낮잠을 하루에 한 두 번은 자는 것 같아요. 출산 휴가 기간에 소설을 쓰려고 했는데 태교에도 좀 안 좋은 내용들이 있고 컴퓨터 앞에 앉으면 헛구헛지 나와서 그렇게 오래 못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좀 멍때리는 시간들이 많고 이제 36주 차였던 이번 주에 출산을 4주 앞두고 마지막 강연이 끝냈어요. 정말 이제 출산 휴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남편이랑 그런 남아주 호흡 같은 것도 배우고 출산 가방도 싸고 뭐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뭐 술 담배를 원래 안 했고 혹시 몰라서 점심 기간 내내 극장도 안 갔어요. 목욕탕도 한 번도 안 가고 집에서 세르베스 장갑으로 버티고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배가 부를수록 좀 사람이 많거나 혼잡한 곳을 안 가게 되더라고요. 한 번 부호선을 출퇴근 시간에 탔다가 진짜 사람들한테 너무 치여가지고 그때부터는 웬만하면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요. 배가 물릴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임상부 배려석이 있지만 배려를 정말 해주는 경우는 10명에 3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출퇴근 시간을 피하거나 아예 미리 일찍 가거나 차가 막히더라도 대중교통 말고 자동차도 이동을 하게 되는데 진짜 그런 면에서 직장 우리 만삭대까지 직장 다니는 엄마들 임상부들 진짜 비슷할 진짜 대단하실 것 같아요. 태교를 어떻게 했냐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막 모짜르트 이런 음악은 좋지는 않았고 제가 좋아하는 명상 음악 많이 들었고 산책하면서 이제 팟캐스트 같은 거 많이 들었고 명성에 관한 책도 많이 읽고 명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아이랑 태담이라고 그러잖아요. 뱃속에 아이한테 계속 말 걸어주고 이런저런 얘기해주고 마사지해주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에 자기 전에 아이한테 꼭 인사를 해달라. 남편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남편이 해주고 있고 마이엔젤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아 지금 우리 애기가 이만큼 컸겠구나 그래서 확인하면서 애기한테 계속 말 걸어주고 아빠랑 같이 공갈아가면서 회담을 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예쁜아기 신생아 키즈모델 이런 거 해시태그로 팔로잉해서 예쁜 애들 최대한 많이 보려고 했고 유튜브에서도 예쁜아기들 영상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웹툰 중에 아기 낳는 만화 유부녀의 탄생 이라는 웹툰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요. 어떤 사람들 보면 입덧이 너무 심해서 밥도 6개월을 못 먹었다는 분도 있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정말 다행히도 임신하고도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잘 돌아다니고 집에 있으면 너무 답답한 상황이었고요. 임신하고 몸무게는 한 11kg 정도 늘은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임신 전에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임신 준비하는 한 1년 정도 되는 시간동안 이게 언제 임신이 될지 모르니까 막 격렬한 운동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임신이 잘 된다는 막 그런 보양식 같은 거 열심히 먹고 다니다 보니까 임신 전에 이미 살이 많이 치고 그래서 임신 후에는 조심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생 최고 몸무게를 찍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가시나요? 네. 2주 동안은 산후조리원을 가고요. 4주 동안은 산후보험이 있으니 열심히 예정하고 아이 이름은 아직 안 지었습니다. 나중에 아이도 출연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일단 한두 번 정도는 보여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 보면 거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아이의 성장일기 같은 거를 태어난 중부터 계속 올리시잖아요. 그게 아이가 자라서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아이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 당장은 애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저희 가족들만 공유하는 채널을 만들어서 성장일기를 공유를 하다가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판단력이 생겼을 때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공개해도 괜찮겠니? 본인이 원하면 공개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